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방 속에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로마를 통하여 간절히 가고자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이며 또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인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을 걷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히 가고자 했던 로마와 이 서바나는 로마 방문에 대한 열망을 뒤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또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또 상황이나 여권이 맞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사역을 잠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계획과 뜻이 앞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나의 계획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보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계획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토인들이 갖춰야 할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사도바울처럼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현장을 찾고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토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전도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나의 현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오늘 우리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사역이 되어지지 않고 막히게 되어지면 너무나 힘이 들고 힘도 빠지고 좌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죠.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라는 의문까지 갖게 되면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강하게 가길 원했고 사바나로 간절히 가고자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로마 선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끝까지 믿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이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속으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빠른 포기를 하게 하며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현장을 지속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많은 고난과 역경에 빠질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붙잡고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토를 바라보고 전도 선교에 올인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토를 따라가며 그렇게 될 때에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원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2, 3, 7나라 5천 종족 현장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원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사명이 바로 2, 3, 7나라 5천 종족 보구마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뽑은 각 대륙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인할 수 있는 이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의 증인으로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등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우리의 땅끝은 바로 한 번도 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 나라, 종족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유대인과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바로 모두 땅끝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나신 제자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준비해둔 절대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마디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우상과 각종 신들을 섬기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우리들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민족위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237 트릴라운지 안성지교회 대림지교회도 이와 같이 대부분이 모슬렘 힌두교 불교 신자들이 있는 곳이고 또 다문화 근로자들이 또 부모가 국제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사는 다문화 가정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민족들은 단순하게 가난에 벗어나려고 또 돈을 벌고 후대들에게 좋은 생활을 살게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이 각 나라에 증거되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세 곳에 세워졌고 그 현장에 매주 원예수 이루는 캠프로 또 예배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하여 연결되어진 다민족들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절대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매주 지속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제자를 찾아 역파송되어지는 선교사로 세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사도 바울처럼 보금 전파에 끊임없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 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이 현장을 땅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현장.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땅끝인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현장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원네스 되어야 할 현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 26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과의 사귐을 갖고 또 이 기쁨을 가지고자 하는 만남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인들의 교제를 통해 사바나 선교를 함께 이루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분명한 확신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스 이루는 것. 성도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포럼하며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또 행복을 나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와 안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의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로마나 서번하는 여정을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함께 2, 3, 7, 1, 5천 종족 보고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27절 29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러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본문에서 또 바울은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성도들로부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거져봐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도와주는 원네스의 사랑의 현장인 것이죠. 원네스를 이루는 그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로마교회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며 원네스 현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2, 3, 7나라 5천 종족 현장으로 전진하시는 가장 복된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을 찾게 되면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이냐 바로 각자의 우리들의 현장이 아주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현장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계신 직장, 가정, 사업장, 학교 등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고 확신되어질 때 각자의 현장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절대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신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절대 제자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너무 소중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해 둔 제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성도가 함께 원네스 되어질 때 원리스 되어질 때 그 현장에는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의 만남을 갖게 되며 우리들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가치 있고 보람이 넘치며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원네스를 이루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절대 제자를 만나는 귀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